과일삼촌 입니다. 과일삼촌과 에호박 4기 에호박 입니다. 인큐에호박 이죠. 인큐에호박은 어렸을때 봉지에다가 넣어서 그 사이즈만큼 딱 자라게 만드는 인큐베이트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그 크기대로만 일정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인큐에호박, 인큐에호이 이렇게 얘기들 하죠. 오늘 가격을 알아볼까요. 시세는요. 인큐에호박 하나에 천원, 천원, 천원. 청호이도 있네요. 옆에 청호이 영업집에서 많이 씁니다. 색깔 내려고 청호이가 오늘 제 손보다는 조금 큰 길이가 큰 한 27cm 정도 되겠네요. 27cm 정도 되는 청호이가 오늘 2개에 담아서 2,000원, 2,000원, 2,000원 좋습니다. 좋구요. 굿.